오늘 다들 재밌게 보시고요 재밌게 즐기시고 진짜 빵빵데이는 계속 있었으면 좋은 축제라서 네 천안이 빵으로 엄청 좋아요 유명하고 맛있는 빵들이 많아가지고 일로와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천안의 아들이죠 오랜만에 뮤지컬 아니고 가유를 부르려니까 너무 좋아요 떨리네요 저는 파이팅! 뭔가 너무 익숙해졌나봐요 뮤지컬에 아 아니 아니 빨리 가시네 아니 아니 익숙하지 않아요 오랜만에 무대가 올라가니까 뭔가 모니터 스피커도 저게 앞에 있는 것도 좀 뭔가 좀 익숙하다 인역했는데도 뭐지 이게 기회에 뭐가 있어요? 아유 재밌네요 네 박장현 화이팅! 박장현 박장현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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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재밌게 보시고 네 오늘 빵빵데이 즐겨주실게요 네! 다들 와주셔서 진짜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또 좋은 노래 들려드릴게요. 네! 화이팅! 박장현 화이팅! 그럼 갈게요. 네! 뭔가 출동기를 이렇게 하려니까 늦게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 잘 해주시고요, 제가 볼까요? 공연 화이팅! 맛있다 멋있다 너무 이쁘셨어요